네 올해 긴 제목으로 새 노래를 발표해서 화제가 된 이은아씨 역시 여자가 수상후보입니다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날 위해 슬퍼 말아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요 의미를 잃어버린 그 표정 날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은 끝나시니까 그대 왜 너로 그냥 멀아가기 했나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름다운 시간 속에 가만 가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이제 내게 가버리지 않는 아무런 느낌 받을 수 없어요 내게 가버리지 않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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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